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김두겸 울산시장과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울산시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풍성한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쩔고운 추석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길 기원합니다. 많은 분이 휴식과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명절에도 제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밤하늘 밝히는 둥근 다리 뜨는 한가위 하루는 모두가 환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